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지니 서이스타일스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세요. 단지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지니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지니역 더블 역세권의 SRT 지제역도 개통돼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습니다. 도로교통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쉬워 서울 및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워라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직주근접 단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업무단지와 가까운 곳에 새집을 얻으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시에서는 LG디지털파크가 있던 약 20만평의 진위산업단지가 대규모로 확장하며 LG전자의 여러 협력업체가 들어섰고 이외의 여러 기업도 입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진위산업단지 직주근접 부지에 신규 물량을 공급 중에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어요. 단지 주변의 소공원, 어린이공원, 글린공원과 연계돼 있어 자연친화적 단지가 구성되고 갈고초등학교, 진위중학교, 진위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아요. 또한 동탄 오산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이마트, 롯데마트, 메가박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타입은 인기 높은 판상형 구조로 구성돼 맞바람으로 환기에 적합하여 통풍이 잘 되는 구조이며 각 세대별로 팬트리 또는 알파룸을 구성해 공간 활용도도 높였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휘트니트 시설과 골프 연습장, 헬스장 GX룸 등 형성될 예정입니다. 홍보관에서 꼼꼼하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위역 주변의 아파트를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산생활권 착한 분양가를 가진 아파트 평택지니 서이스타일스 알아보세요.